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절대 안 돼. 한동훈 씨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신 분들은 굉장히 격렬하네요. 너는 절대 안 돼. 당대표 사퇴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강하네요. 절대로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한동훈 대표가 참 힘들게 했습니다. 잘 헤쳐나가겠지만 오늘 그런 시중 분위기를 잘 아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표로서 맞는 길 올바른 길이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엔티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사람이니까. 이야만 성수동에서 열린 좀 젊은 분들 모임에서 이견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견을 당대표로서 많이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과 반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무너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견이 가능합니다. 저에 대한 조롱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인을 조롱하는 목소리나 본인을 여러분들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본인의 행보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당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 한동훈 목소리가 높다는 거죠. 옳고 그런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 개인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로운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나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엔티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구나. 스태프들도 이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이구나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고 공적인 마인드의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이 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추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추면 선거를 다루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선물의 한 40% 정도로 아마 추석 선물. 국회의원 되면 어마어마하게 선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40% 정도가 한동훈 대표가 받은 선물이라고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차이는 서로 다른 의견, 이견을 존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반대하고 얼마든지 조롱성 말을 해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입니다. 본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고 가혹한 비난이나 비판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본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정치 공학적 인구 구조적으로 청년표를 얻지 못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령정책을 제우선으로 치겠습니다. 표를 주면 뭐합니까? 표를 못 지키는데. 그러나 오늘 그거는 주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좀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충원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국민과 정권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 맞지 않는가. 왕조시대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겠냐.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씨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목소리거든요. 비난 목소리가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무라는 사람들이 건소한 격차로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있지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눈앞에 이승일은 거대 야당을 두고 그런 소리 나오냐.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겨우 정치 초년생인 주제 넘게 대통령 되겠다는 개인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자기 사심 때문에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이 한마디라도 해라. 내부 총질 그만하고 내부 분열을 주동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논평하는 사람들도 참 입장이 곤란할 정도로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 내부가. 김건희 여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180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양극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두고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해서 채널에다가 설문조사를 올려봤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견내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조선 10월 27일 기사. 한동훈 대표 주장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던져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80% 가까이가 반 한동훈 측에 선 겁니다. 동의한다가 20% 나온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 정세 판단을 해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 설문조사입니다. 손 전혀 안 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이게 367명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40분 지났을 때 17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했는데 78%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78% 78% 그러면 여러분들 만 명 하든 10만 명 하든지 간에 반 한동훈 목소리가 큰 겁니다. 저도 이게 참 조금 의외입니다. 절반 절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80% 정도가 그리고 글 남기신 사람들도 전부가 뭐죠? 이렇게 대부분이 반 한동훈인 겁니다. 대통령 도와줘라 국민이 바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루 전에 대구 차전 한동훈 김여사 관련 우려 해소해야 동화 10월 25일 김여사 관련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사 관련 우려 그런 거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겁니다. 김여사 관련된 그런 의혹 같은 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게 71%입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들 이거 하고를 보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조작할 그런 설문조사도 아닌데 일반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반 한동훈 목소리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참 제가 볼 때는 좀 힘들고 동시에 특검법을 막는 것도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세의 단일 대우를 행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놀라운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까 10월 25일자 여론에서 이미 70, 80%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조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참 이 행보가 어렵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동훈 행적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격앙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